자, 3상인데요, 3상에서 물어보는 게 이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이거는 지금 이게 날라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10루터 3이겠는데,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뭘 물어본 건가 하면요, 교류전압을 가했을 때 이때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임피던스가 나와 있죠. 자, 이걸 풀려고 하면 두 가지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Y결선일 때는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고 30도의 위상을 가집니다. 델타결선일 때는 선전류가 루트 3의 상전류고 마이너스 30도를 가지고요. Y결선일 때는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같습니다. 델타결선일 때는 선간전압이 상전압과 같고요. 이 개념하고 하나 더 알아 놓으셔야 될 게 전력 P를 계산하는 것은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간전압 선전류를 기준으로 하고요. 부와 임피던스로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상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것을 알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뭔가 하면 이 해로에서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물어봤죠. 이건 델타 델타결선이죠. 그러면 이 해로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선전류를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루트 3의 상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하면 임피던스의 값이 20분의 Z분의 2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선간전압의 값이나 상전류나 상전압의 값이나 같기 때문에 임피던스의 값만 하면 되죠. 200이면 10루입니다. 그러면 IL이 루트 3의 IP죠. 그래서 실제로는 루트 3 곱하기 20분의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온다? 10루트 3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17.32 암페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부하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하는지 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야가 답되겠죠. 그렇죠? 10루트 3이니까 10루트 3이니까 10루트 3이니까